0332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은, 는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소형정밀 모터인 스태핑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임 스태핑 모터 및 응용제품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부동산 임대업체 모터 리얼티, 잉와 모터 메뉴팩처링 필러핀즈, 잉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컴퓨터, FDD, 가전, 에어컨, DVD 등 각종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소형정밀 모터인 스태핑 모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스태핑 모터 및 그 응용제품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오드용 스태핑 모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함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체인 모아텍 메뉴팩처링 필리핀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용 스태핑 모터의 수주 감소에도 주력인 가전용 스태핑 모터의 공급 호조와 베트남 법인의 임대 수익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경상연구 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전방 가전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등에도 스태핑 모터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6월 22일 기준 장마감 모아텍의 시가 총액은 73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아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8위입니다. 모아텍의 상장 주식수는 1433만 1185주입니다. 모아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아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51.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75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원, 마이너스 16억원, 마이너스 2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원, 마이너스 14억원, 마이너스 14억원입니다. 모아텍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25%이고 유보율은 1,152.4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 더하기 0.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6.38이며 전일 대비해서 0.68 더하기 0.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아텍의 2023년 6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5,090원